연방거래위원회 FTC는 노보 노로디스크, 아스트라제네카, 베링거 잉겔하임, 코비스파마, 글락소스미스 클라인, 노바티스, 테마 파머스칼스, 암파스타 파머스칼스 등 제약사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10개 업체에게 특정 의약품 특허가 부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대부분의 의약품들은 다양한 성분, 제조공정 및 지적재산을 다루는 수십 개의 특허로 보호되는데, 제네릭 제약사는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법원에서의 이의제기에 승소한 경우에만 저렴한 버전으로 브랜드 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약회사들은 저렴한 제네릭 약품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짜 특허 목록을 제출해서 타 제약회사의 경쟁을 막고 처방약 비용을 부풀려 미국인들에게 천정부지 같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겁니다. FTC는 이런 정크 특허 같은 불법 전술을 쓰고 있는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해 모든 미국인들이 적절하고 저렴한 버전의 의약품을 피로시에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FTC는 승인된 약물에 대한 특허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 식품의약국의 이의제출을 통반돼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난해 가을 처음으로 수십 개의 브랜드 의약품 특허에 이의를 제기해 3개 제약사에게 FDA 특허를 준수하고 상장 폐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화요일 발표는 제약산업계의 특허 남용 혐의를 단속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확대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허 분쟁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재선 캠프의 핵심축인 미국인의 의료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만들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약값이 가장 비싼 나라로 꼽혔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문의약품 가격이 주요 7개국 대비 256%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FDA와 함께 FTC는 거대 제약회사의 정크 특허 게임을 단속하고 체중 감량과 당뇨병 치료제를 포함한 처방약값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